안녕하세요. 안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종목들이 넘쳐납니다.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OLED, 배터리, 5G, 돼지, 닭, 오리, 화장품까지 사고 싶은 종목은 너무 많은데 돈은 한정이 돼 있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추천주들 저희가 옥석 가리기 도와드릴게요. 이분과 함께 이상루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시장 이야기로 오늘은 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외국인의 키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외국인이 매도 나오면서 시장도 주춤하더니 다시 외국인이 포지션 돌리자 시장도 상승전환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능한 어떤 전문가가 외국인 꼭 바라 했지 않습니까? 이모 전문가가. 그러니까. 조금은 통통하고 맞죠. 그런 전문가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방송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전에 급락세가 좀 연출되긴 했지만 뭐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외국인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이고 그 말인즉슨 외국인에 대한 수급 여하에 따라서 지수가 바뀔 수 있는데 현재 미국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쉽게 빠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자체를 어제 급락 자체는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공포를 극복하면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닌가 그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다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고가군역 자체는 여전히 닫혀있는 이런 소화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물량을.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행보성 장사가 연출되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종목군들 그리고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들이 반등 나오고 있지만 내일은 또다시 개별주의 흐름, 다음 주 월요일은 다시 한 번 더 개별주 흐름이 연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던질 때 들어가신 분들 50점, 추가로 7% 유망주를 사셨던 분들 100점 개인적으로 주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이 큰 그림 어떤지 세워주셨잖아요. 작은 그림 수정 들어가겠습니다. 더블체크로 출발해요. 각 방송국 전문가들이 추천 잘했을까요? 우리 투자자들 마음에 들어가서 종목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더블체크 시작이 됐고요. 전일장 추천주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들어왔을까요? 보시면요. 제로투세븐, 이지바이오, 탄솔케미칼, 한서엄 있거든요. 더블체크 한 번 어떤 종목을? 뭐 일단 우리가 이지바이오 한 번 같이 보시죠. 이지바이오. 요즘 국내에서 다행히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된 적은 없지만 걸리면 치사율이 100%라고 합니다. 예방주로도 일부 매수세가 쏠리지만 돼지 그냥 안 먹고 닭 먹겠다. 이러면서 6개가 또 관심이 많던데 이지바이오 관련해서 또 추천을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평가를 한 번 해볼 수 있는 게 이게 사실 어제 시장에서 돼지열병 관련주가 상당 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승하는 와중에 추천했어요. 이런 건 오십죠? 아니, 전문가라면 그 전에 먼저 올라갈 걸 알고 그 전전날 방송에서 제가 돼지열병 얘기를 했거든요. 선침해 도와주셨어야죠. 그렇죠. 그런 안 다음에 전일 크게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한 발 앞서서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하고 선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다만 우리가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한 번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이게 창업주 이름이에요. 그래서 창업주가 이모 대표이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모 대표이사하고 같이 공동 창업했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라는 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대표이사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지인 모시기 분이 지금 현재 대표이사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나는 이름이 또 이지라고 해서 김이지이신 줄 알았네. 안신혁크는 오늘 옷도 예쁜 거 입으셨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중국의 돼지 콜레라가 확산되고 있고요. 사실 이 돼지 콜레라가 확산됐던 것은 작년 8월 때부터 진행이 됐어요, 사실. 그런데 언론에 대해서 보도가 안 된 것뿐입니다. 작년 8월 때부터 중국에는 지금 현재 돼지열병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슈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밑에도 적어놨지만 6월 달까지는 돼지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항상 나타냈거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가격이 좀 더, 좀 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감안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어제 9% 넘게 오르면서 7,000원 선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조정의 일부 나오긴 하지만 7,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일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군입니다. 6,000원대를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행보 자체가 상당히 길었어요, 사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지주사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집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집이 행보세가 상당부 붙으면서 옆으로 길게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이 6,000원 가격대로 시작을 해서 약 20%면 1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가격이 7,200원이에요. 그러면 그 7,200원 위로 올라가자마자 지금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공략을 하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할 때는 이 7,200원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논리목 권역에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은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거래량도 다시 한 번 더 전일도 크게 나오고 오늘 같이 나온다는 것은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하단에 7,200원 밑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가고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추세적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의견 일치 나왔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따끈따끈한 금요일장 추천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입에서 바로 나온 종목입니다. 멀티 캠퍼스, 이노메트리, 코리아 서키트, 뉴트리까지 근데 진짜 우리가 개별주장이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구석에 있는 것들을 한 개씩 꺼내가지고 들고 오시니까 이걸 종목을 종잡기가 힘듭니다. 일단은 뭐 한번 같이 볼까요? 뉴트리? 뉴트리 할까요? 그럴까요? 뉴트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기능식품 챙겨 드시나요? 저는 마카랑 비타민D랑 프로바이오틱스 챙겨 먹는데 제 사무실 가면 백화점 수준으로 정말 쫙 갈려 있어요. 구겨보시고요. 뉴트리에서 이제는 먹는 콜라겐을 판매한다고요. 이것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신의 앵커가 마카를 꼭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만큼 피로회복이 좋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뉴트리 라는 종목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나오고 있고 사실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은 홈쇼핑에 대한 판매 채널이 확대되면서 거기에 따른 매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당무 바뀌었는데요. 주가 대비 50% 주가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상장될 때 가격 자체가 한 13,000, 14,000원 부근이 되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24,55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50% 이상 올랐죠, 사실. 그럼 우리가 그 14,000원을 기준으로 한번 같이 두 배, TP가 두 배를 항상 매기거든요. 한 28,300,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자리까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됐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다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한 개가 고가군역에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자체가 지지가 되고 또다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거래가 여기 붙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기억한다면 앞에서 주봉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에 대한 거래량 나오죠. 또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할 때 거래량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돌파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여기 이 거래량 자체 돌파에 대한 거래량이 되고 정박으로 그냥 넘어간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우리가 또다시 거래량이 역전되는 것이 여기서 또다시 드러나는데 이 봉 3개만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자리. 하단에 있는 2만 2천 원 자리가 돌파가 된 거거든요. 이 봉의어에서. 그리고 거래량이 역전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만 2천 원 자리가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해석되고 그럼 2만 2천 원이라는 게 변곡으로 형성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거를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2만 2천 원에 대한 하단이 상당히 열려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앞에서 공의하는 것이 말 그대로 구멍이 뚫렸던 자리들인 갭 상승이잖아요. 그런 자리는 메꿔줄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추세적 상승은 맞지만 그 가격대를 최대한 2만 2천 원 근처까지 맞춰가지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부가 또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에서 자유롭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주가의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지만 아무래도 또 놓여있는 자리가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2만 2천 원 선은 좀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트리 동상이몽 안타깝지만 의견 찍혔고요. 자 이어서 오전장에서 또 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채널K 종목을 계속 공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뉴트리 말고 코리아 서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K증권 방송에서 코리아 서키트 추천 포인트는 하반기 성장 기대감이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FPCB 관련 업체인데 만들기가 어려워서 또 소수의 업체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어려운 걸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후 내용이 어려워서요. 추천 포인트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엄청 유명해요. 사실 우리가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 자회사 인터플렉스도 있고요. 이 회사가 생각보다 엄청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코리아 서키트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렉스블 회로기판, 쉽게 휘어지는 회로기판. 쉽지 않죠. 연성 회로기판. 그러면 그 FPCB를 만든 업체인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PCB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그것을 주로 쓰는 것은 냉장고, 공기청정기, 세탁기 이런 움직임이 없는 물건에 PCB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FPCB라는 것은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장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일상생활에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좋게 나타나려면 어디에 납품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큰 회사. 그래, 삼성이라든지 애플 또는 LG전자에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럴 때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또 이런 복합적인 사업 구조를 가진 것을 우리 또 대기업에서 싫어하는 기업들이 간혹 가다 좀 존재를 해요. 그렇다 보면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애플이나 삼성 둘 중에 또 한 군데를 골라야 될 수도 있고 고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여기 거래자가 유지가 안 되면 매출이 크게 또 다운돼 버리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황 자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그만큼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절대적으로 의존을 했었나 보네요. 고객사에. 이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런 회사들이 완성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직 거기에 해로기판을 납품한 업체들인데 주가 취향을 같이 보겠습니다. 답답해요. 지금 주가가. 네 맞습니다. 이게 고가 운역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빠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앞에서 인터플렉스를 잠깐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기업들도 한번 같이 보세요. 고가 운역 7만 원까지 찍을 때는 애플하고 삼성에 같이 납품이 들어가다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매출처를 조금 확보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에 의해서 반등에 대한 여지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신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PCB, FPCB판에 대한 수준화 아니면 발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종목보다는 대덕전자라든지 아니면 삼성전기라든지 그런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추천 나왔습니다. 대덕전자 삼성전기 이야기해 주신 것까지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7% 유망주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DTNC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이제 DTNC 영어로 한글로 DTNC라고 써놓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DTNC 영어로 이렇게 되는 기업인데요. 여기 보면 전기전자 기술 서비스, 바이오 기술 서비스, 금융 서비스 적여놨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를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전자파 시험 인증을 거쳤다. 이런 식으로 전자파 시험 인증, 안전 검증 이런 도장이 찍힌 것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인증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바로 이 DTNC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DTNC가 얼마 전에 5G 정식 개통 서비스에 대한 시험 인증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5G가 우리가 4월 달에 개통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시험 인증은 언제 했겠습니까? 1, 2, 3월 달에 했겠죠. 그러면... 실적에 반영됐겠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적인 분위기에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주가 추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제가 주봉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앞에서 상당 부분의 고가 권역이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9년도에 여기서는 더위로 빠졌어요. 1, 2, 3월 달에 주가가 더 안 좋았다는 거죠. 왜 안 좋았겠습니까? 바로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 발생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안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실적에 대한 선매수가 들어가면서 주가는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공약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은 우리 실적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네요. 네, 맞습니다. 매수가는 1만 1,300원, 1만 1,500원, 그리고 손절관 하단에 1만 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만 1,300원에서 1만 1,500원 부근 들어가셔서 위로 7% 한번 노려보고요. 손절 라인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1만 800원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상 이목 나온 종목도 있었고 더블 일치 나온 종목도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상로 전문가의 탑픽은 바로 DTNC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또 열심히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더블체크 함께 했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충전을 해 오시고 월요일에 저희 다시 만나도록 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